안녕하세요 공실주신입니다 오늘도 스크린 맞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불금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더 불지르고 2차가서 더 불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체크하다가 강간 친 곳인데 또 어려운 곳입니다 스카이뷰라는 곳에서 오늘 멋진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스카이뷰라 이런거 좋네요 얼마나 잘 찍히네요 자 첫 털이 중요하죠 자 첫 털측으로 괜찮았어요 잘 받는 것 같습니다 거리는 말이 안 낫지만 강력이에요 74m 잘 갔네요 아주 갈 것 같네요 745 잘 붙이시면 커팅이 편해요 레디 레디 자 자자자 앞으로 부정받고 앞으로 부정받고 교환 SEO 그샅 고등학교 이거 어떻게 등장했냐 이벙하십시오 레디 높이 확인하세여 ках 외ulum 또 왔어, 또 왔어. 자, 오늘 드라이브가 직진합니다. 수행하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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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못믿으시죠? 제 앞영상 중에 있습니다. 저쪽이 짓는지 보십시오. 잘못 말았지만 잘갑니다. 잘갑니다. 직진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직진이! 저 들어가! 좋습니다. 홀커벨킹에 붙여보세요. 8분인데? 안돼! 자, 이글 찬스! 자, 이글 찬스! 이글 찬스! 이글 찬스! 우측 한 컵 직진이네요. 17.7. 자신감! 이글 찬스! 이글 찬스! 나이스! 와, 멋있죠? 자 렛잇 살짝 찼네 편하게 스윙하세요 렛잇 렛잇 또 들어가나요? 호들 싱그라마틱이지 않습니까? 야아 렛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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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맞았다 이거. 기분 좋고 맛있어. 자, 스피드가 먹으면 다 끝없습니다. 사랑하는 게 다 끝입니다. 세잇! 세잇! 맞죠? 세잇이죠? 나간 줄 알았는데 힘의 볼이에요. 세잇 세잇 세잇! 바람이 세네요. 클럽 선택을 신중히 하세요. 레디! 베어 네잎 고춧가루 이번에는 불이 되는 맛이 없습니다. 콜라컵에 최대한 부쳐 오늘은 어떻게 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하수로 가겠습니다. 현재 4염법입니다. 잘 쳤죠? 잘 붙였어요. 꼴꼴 우측 안쪽으로 도착합니다. 레디? 레디? 나이스! 와아! 나 붙인 것 같으면 다수 멋있죠? 자, 13번은 수행하십시오. 레디? 뒷발을 확인하세요. 야, 이게 진짜 커트가 안되는거 같아요. 레디?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았는데 엉망진창이 있어요. 러브 바람이 세네요. 클럽 선택을 신중히 하세요. 어, 파이브네. 좋았어. 클럽을 5번으로 덜고 톡 갖다 대게. 레디? 클럽을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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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에 같이입니다. 버전 사진 하시고 스윙하세요. 식사 식사 자, 요거는 요거는 곧 써야죠. 레디? 스톱! 지금 후바가 커트로 3개를 아, 이게 클럽 바로 보세요. 레디? 레디? 나이스! 나이스! 좋아졌어! 자, 14번은 스윙하십시오. 레디? 준비되시면 스윙하세요. 레디? 레디? 야, 오른쪽은 제일 잘쳤다. 잘쳤다. 어려운 몸에서 잘쳤다. 잘쳤다. 오르막 보시고 신중하게 스윙하세요. 비비 아, 죽었는 거 같은데? 죽었던 거 같아요. 죽은 거 같은데? 살았다! 와, 씨. 나이스 웨능 잘 될 거예요. 아.. 힘 빼고 천천히 수행하세요. 꼬리만 확인하시고 꼬리 계산하세요. 레디? 튀어! 러브 편하게 수행하세요. 편하게 심리. 레디? 잘 가죠? 나이스! 나이스! 이야, 숨진이 분절되는데? 자, 1, 8월. 스윙하십시오. 오르마 레디? 바람은 감안하세요. 레디? 아, 좋아. 좋아, 좋아. 전방에 오르막이 있어요. 레디? 레디?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어깨 가요, 어깨 가요! 그렇죠, 잘 쳤어. 시간 앞에 있었잖아.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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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쳤습니다. 스쿼가 진짜 잘 나올 것 같았는데, 이걸 따고 4원도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드라이브도 안 되고, 아이언도 안 되고, 되는 거라고는 쇼케임도 잘 되고, 무언가를 많이 이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곧 찾을 겁니다.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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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시 좋은 모습으로, 멋진 몬플레이와, 멋진 스쿼아로, 계속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실망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전은 계속됩니다.